그레고루를 찾고 있다 내가 그레고루인데 넌 누구지? 리비아의 겨롤터 너 덱스트라가 보냈지 기다리고 있었어 걸으면서 얘기하자 초소장식이 아주 끝내주는군 우리의 자유롭고 자비로우신 지배자 국왕라으리의 명령이지 제목이 뭐였나 오른쪽 친구는 근처 마을에 사는 펠러야 조언을 좀 잘못했는데 저 녀석 친구가 고발해서 저렇게 됐지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웃한테 원한을 사서 마법을 부린다는 혐의로 잡혔고 그냥 인간끼리 싸운 거군 딱히 라도비드의 잘못은 아니야 흠 이런 범죄자들을 교수행위에 처하라고 법을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하지? 왕을 향한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왜 섬기는 거지? 뭘 어쩌겠어? 난 르다니아인이고 타령도 안 할 건데 게다가 난 비즈미르 폐하께서 왕자에 계실 때 지원했어 현명하고 공정한 성군이셨지 라도비드는 달라 머릿속에 전쟁밖에 없지 근데 난 르다니아가 전쟁만 벌이고 다니는 건 싫거든 그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겠군 우리 구두장이 친구에 관한 거잖아 그래 여길 통과해 가긴 했지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어제 순찰대가 다녀왔는데 길 옆에 버려진 수레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 것인지 보고 오려고 했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 고맙고 큰 도움이 됐어 잘 있게 잠깐만 동행증은 있어? 여기 없으면 지나갈 수 없어 그래 갖고 있어 저 행운을 빌지 고마워 그럼 고마워 워우! 아, 수레 이상은 없는데, 이상하군. 주변을 둘러봐야겠어. 뭐라도 있을 거야. 아, 수레 이상은 없는데, 이상하군. 아, 수레 이상은 없는데, 이상하군. 다툰 흔적이야. 누군가 쓰러진 채로 끌려갔어. 신발 주인은 어디 있을까? 신발이야. 내가 제대로 추적하고 있는 모양이군. 신발 주인은 어디 있을까? 신발이야. 내가 제대로 추적하고 있는 모양이군. 신발 주인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웬 터롤이야? 장빵! 노란색! 뭐? 어이! 어이! 위치고는 가! 신발들 내꺼다! 알고 있어. 그냥 신발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 궁금할 뿐이야. 여기서 신발 자란다. 버섯처럼. 신발은 땅에서 자라지 않아. 누가 여기에 신발을 두고 갔는지 봤나? 말 안 해, 로그. 화낸다, 오그랑 포그. 오그와 포그는 네 친구들이야? 위대한 오그 포그 신발 찾았다. 인간 큰 신발 술에 찾고 신발 너무 좋다. 그래. 그 인간은 어떻게 했어? 오그 포그 인간 동굴 갔다. 거기 있다. 먹었나? 아니, 말락갱이 냄새난다, 인간. 왜? 오그 인간이 신발 만든다. 오그랑 포그랑 로그 위에 만든다. 너희도 신발이 필요해? 신발은 인간 거. 오그랑 포그랑 로그 신발 원한다. 온. 오늘 bei 외도 신발은 좁아간 로그와 조결이 된다. 그쵸아, 너まぁ. 이거 이 시원엣에 абсолютно 몸이 생기지 않군. 나의 발품이 이런 걸 가뵌고 잔ителя deliver다. 다음ubl laude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